저의 마음을 확 홀려가지고 일단은 제가 사용해봤던 립 펜슬들 중에서 좀 깨끗 깔끔 말끔 인생 컨실러예요. 향이 좀 너무 흔하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일단은 제형이 미쳤어요. 엄청 시원해요. 화제의 신상템이에요. 안녕하세요. 아르몽입니다. 안녕. 오늘은 오랜만에 추천템 영상인데요. 제가 최근에 구입해서 너무 잘 쓰고 있는 신상 제품들부터 이제 여름 추천템들까지 좀 싹싹 긁어모아봤거든요. 이제 제품 가짓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빠르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즈케어 립추얼 이거 전색상 리뷰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인 제품이에요. 이제 화장품에 좀 관심 많으신 분들은 요즘에 누즈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게 롬앤에서 새로 런칭된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롬앤에서 나와서 그런지 이 패키지 디자인도 진짜 감각적이고 어디서 본 적 없는 그런 디자인이더라고요. 엄청 귀엽게 생겼죠? 제가 이거를 전색상 다 구입할 생각은 없었는데 이제 상세페이지 발색사진 보니까 다 너무 예뻐서 어떻게 고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색상 다 구입한 김에 전색상 리뷰도 준비 중인 제품이고요. 이거 제형은 수분 광택감이 느껴지는 좀 맑은 제형이에요. 제가 요즘에 입술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다고 영상에서 맨날 찡찡거렸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피부관리를 동시에 해주는 스킨케어 성분이 또 함유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부분이 저의 마음을 확 홀려가지고 전색상 다 구입하게 된 제품인데 이거 특징이 또 착색이 없거든요. 이제 착색이 없는 거는 약간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저는 착색이 없다 보니까 수정 메이크업할 때 입술을 계속 덧발라도 립이 좀 딥해지거나 진해지지 않고 처음에 발랐던 컬러 그대로 유지가 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착색이 없는 게 오히려 더 괜찮더라고요. 이제 누즈케어 립추얼은 전색상 립 발색이랑 자세한 리뷰 조만간 가져올게요. 그 다음에 또 제가 최근에 구입한 데이지크 무드블러 립 펜슬 이제 요즘에 립 펜슬들이 굉장히 다양한 곳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저도 좀 다양한 브랜드의 립 펜슬들을 사용해보고 있는데 일단은 제가 사용해봤던 립 펜슬들 중에서 데이지크 제품이 1등이었어요. 굉장히 부드럽게 잘 발리고요. 블렌딩도 쉽고 입술 라인 커버도 좀 잘 되더라고요. 저는 2 플러스 1 해서 이렇게 3가지 컬러 구입을 해봤는데 1호 샌드베이지는 웜톤 베이스 컬러로 추천드리는데 따뜻한 누드 컬러에 밀키한 베이지가 섞인 컬러고요. 9호 코랄 크레페는 생기있는 코랄 컬러에 로즈빛이 섞인 코랄 로지 컬러예요. 이게 오버립뿐만 아니라 단독 발색으로 사용해도 예쁘더라고요. 10호 무드 코코아는 따뜻한 코코아 컬러라서 입술 쉐딩하기 좋은 컬러인데요. 굉장히 컬러가 자연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입술 쉐딩도 좀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해줄 수 있는 컬러입니다. 저는 오늘 10호 무드 코코아로 입술 쉐딩 해주고 9호 코랄 크레페로 입술 라인 정리 살짝 해준 다음에 누즈케어 립추얼 4호 포지 로지 컬러 발랐거든요. 이렇게 조합이 되게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듀이트리 AC 컨트롤 딥그린 카밍 클레이젤 모공팩 이거는 이제 홀리님이랑 공동 개발하신 클레이팩인데 제가 지성이기도 하고 요즘에 여름이기도 해서 이런 클레이팩을 좀 다양하게 많이 사용해보고 있어요. 제가 사용하는 클레이팩들 중에서 이 제품이 가장 좀 특이하거든요. 클레이 젤 모공팩이다 보니까 바르고 시간이 지나도 마르지 않아요. 저는 보통 자기 전에 팩을 하기보다는 편집하다가 중간에 팩할 때가 많아서 좀 권장 시간보다 좀 오래 바르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한 30-40분 바르고 있어도 얼굴이 크게 건조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게 젤팩이어가지고 세안 후에도 좀 미끌거림이 남으면 어떡하지 걱정을 했는데 이제 세안 후에 전혀 미끌거리지 않더라고요. 좀 깨끗, 깔끔, 말끔하게 피부를 만들어주는 팩이에요. 그리고 또 얘가 쿨링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너무 화하게 시원한 게 아니고 좀 적당하게 시원한 정도예요. 그래서 얼굴에 좀 자극 없이 여름에 피부 온도를 좀 낮춰줄 수 있는 그런 팩입니다. 근데 얘가 또 마르지 않는 팩이다 보니까 건조하지도 않아서 건성분들이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는 제가 영상에서 너무 자주 소개해드리기도 했고 추천템 하면 좀 빠지지 않는 그런 마스카라인데 이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의 진가는 여름에 더 나타나거든요. 이제 이 제품이 컬링력이 아주 짱짱하고 유지력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요즘같이 좀 덥고 습한 날에 속눈썹 처짐 없이 짱짱하게 속눈썹을 고정해줄 수 있는 마스카라예요. 이제 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스카라 타입이 좀 적당한 볼륨감에 깔끔한 마스카라거든요. 근데 적당한 볼륨감이랑 깔끔함은 좀 반대되는 특징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에뛰드 컬픽스 마스카라가 해냅니다. 너무 깔끔해서 속눈썹 볼륨감이 좀 없어 보이지도 않고 너무 볼드해서 또 속눈썹이 너무 지저분해 보이지도 않고 딱 적당한 볼륨감의 속눈썹 컬링을 살려주는 마스카라거든요. 이제 이 마스카라 별로라는 사람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요즘같이 덥고 습한 여름에도 추천드리지만 사실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너무 좋은 마스카라예요. 그 다음에 클리오 킬커버 파워네어 컨실러 이 컨실러도 제가 최근에 영상에서 정말정말 많이 보여드렸던 컨실러인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인생 컨실러예요. 일단은 클리오 커버력 하면 다들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커버력은 일단 말할 것도 없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이 컨실러 특별한 점이 어플리케이터가 살짝 납작한 모양이거든요. 이제 커버력 좋은 컨실러를 얇게 펴바르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얘가 어플리케이터가 납작하다 보니까 약간 스파출러로 컨실러를 펴바르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착색같은 넓은 부분 커버하기 너무 괜찮은 컨실러고요. 제 주변 친구들한테도 진짜 많이 추천하고 있는 컨실러인데 저는 이거 좀 쟁여두고 사용하려고요. 그 다음에 롱테이크 블랙티앤피그 소프트닝 헤어 오일 제가 지금 톤다운 염색을 하기는 했어도 탈색이 굉장히 많이 되어있는 극악 손상모거든요. 그래서 헤어 제품에 좀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헤어 제품 기능도 좋고 향도 좋으면 더 좋잖아요. 이제 롱테이크 제품들이 향이 좀 너무 흔하지 않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향이에요. 저는 원래 샌들우드 향 잘 사용했었는데 블랙티앤피그는 살짝 달달한 무화과 향이 나면서 깊이 있는 우디 플로럴 향이에요. 이제 너무 우디하기만 하면 향이 좀 중성적인 느낌인데 플로럴 향이랑 살짝 달달한 향이 섞여있다 보니까 좀 더 페미닌한 느낌이 나거든요. 이거 향이 진짜 좋으니까 올리브영 가서 꼭 한번 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헤어 오일만 사용하면 머리가 너무 떡져요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반쯤 마른 머리에 헤어 오일 발라주시고 말려주시면 좀 덜 떡지거든요. 다 마른 머리가 아니고 반쯤 마른 머리에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제 탈색모는 머리 말리고 나면 완전 옥수수 수염차! 바야바! 되는 거 아시죠? 근데 이 제품 사용하고 머리 말려주면은 머리카락이 좀 차분하고 부드러워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얼터너티브 스테레오 립 포션 스티밍 밀크 제가 입술 컨디션이 너무너무 안 좋을 때 자주 사용했던 제품인데 이제 입술 컨디션 안 좋을 때 아무리 촉촉한 제품을 발라도 시간이 지나면 입술이 완전 빠삭빨삭해지더라고요. 이제 즉각적인 각질 연화 즉각적인 입술 케어를 해주는 보습 립 프라이머거든요. 밀키한 제형인데 바르면 입술 속까지 촉촉한 느낌을 더해주는 제품이에요. 이제 립 오일이나 립밤 같은 걸 바르고 립을 발라도 되지만 이제 립 오일이나 립밤을 바르고 립을 바르면은 그 제형이 좀 달라지잖아요.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끈적한 느낌이나 입술 위에서 겉도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내가 원하는 틴트의 제형을 그대로 살리면서 입술 촉촉하게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립 메이크업 하기 전에 얘를 발라주고 립을 발라주면 입술에 좀 수분 볼륨감을 채워주는 느낌이거든요. 저는 립 프라이머는 처음 사용해봤는데 좀 특이하죠? 괜찮더라고요. 그 다음에 웨이크메이크 애쉬 브러쉬 아이라이너 이것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아이라이너인데 일단은 애쉬가 붙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붉은기가 없고 좀 자연스러운 컬러를 생각을 했지만 생각보다 붉은기는 많이 도는 편이에요. 그럼에도 이 제품을 추천하는 이유가 굉장히 선명하고 또렷하게 라인을 그릴 수 있는 제품이고요. 그리고 얘가 다른 아이라이너들보다 살짝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게감이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무게감이 오히려 좀 손목에 안정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손떨림 없이 라인이 좀 더 잘 그려지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가 여름 추천템인 게 정말 안 지워져요. 땀과 유분에 좀 강한 아이라이너여서 요즘같이 좀 덥고 습한 날씨에 라인이 너무 잘 번지고 지워지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쿨포스쿨 바이로댕 헤어섰딩 헤어라인이 진짜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제 생얼은 보여드려도 헤어라인 보여드리는 건 좀 민망해할 정도로 헤어라인 컴플렉스가 좀 있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여름이어서 머리를 좀 묶고 다니다 보니까 제 헤어라인이 좀 언뜻언뜻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최근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제품인데 투쿨포스쿨 제품들이 좀 휴대하기 좋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전에 계속해서 추천드렸던 투쿨포스쿨 오일 페이퍼도 거울도 달려있고 퍼프도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고 추천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 제품도 헤어섰딩인데 이렇게 거울도 있고 퍼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서 헤어라인이 좀 신경 쓰일 때 사용해주기 좋은 제품이고요. 저는 2호 밀크 브라운 사용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브라운 컬러로 두 가지 나눠져 있어서 염색모이신 분들이 사용하시기 좋은 컬러예요. 저는 이제 들고 다닐 때는 여기 내장되어 있는 퍼프 사용하고 집에서 사용할 땐 이 브러쉬 사용하는데 이 브러쉬는 필리밀리 헤어라인 쉐딩 브러쉬예요. 이거는 이제 레오제이님이랑 공동 개발하신 브러쉬고요. 헤어라인 전용으로 나온 브러쉬예요. 이제 헤어라인 같은 경우에는 너무 훌렁훌렁하고 큰 브러쉬보다는 이렇게 좀 짧고 땅땅한 브러쉬가 살에 이렇게 문대서 바르기가 좋거든요. 근데 살에 문대서 바르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따갑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좀 사이즈도 적당하고 모질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처럼 좀 헤어라인 고민이신 분들이라면 투쿨포스쿨 제품이랑 이 브러쉬 같이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클리오 크리스탈 글램 틴트 이게 이제 처음에 딱 출시됐을 때 그 꿀광 립으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잖아요. 전 오늘 추천 컬러로 이렇게 두 가지 컬러 가져와봤는데 일단은 제형이 미쳤어요. 이게 투명 영롱하게 입술에 쫀쫀한 광을 내주는 제형이고 끈적임도 심하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이 광이 좀 잘 살아있더라고요. 두 가지 컬러 추천 컬러로 가져왔는데 7호 모던 베이지는 누디 베이지 컬러에 살짝 회끼가 도는 컬러예요. 웜톤 베이스 컬러로도 좋고 단독으로 사용하면 좀 분위기 있는 누드립 연출하기 좋더라고요. 8호 젠틀 시나모는 모브빛 레드 브라운 컬러인데요. 은근 유니크하면서 분위기 있는 컬러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 다음에 필리밀리 냉매 쿨링 마사저 이거는 이제 제가 요즘에 아침마다 사용하고 있는 제품인데 엄청 시원해요. 저는 보통 냉장고에 넣어뒀다가 아침에 스킨케어 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부에 열감도 좀 내려주고 아침에 붓기까지 싹 빼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요즘에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름 추천 이거를 이렇게 흔들면은 안에 살짝 찰랑찰랑한 게 느껴지거든요. 이게 냉매라고 하는데 이 냉매를 흔들어서 순환시켜주면 한 2분 정도 이 차가움이 유지된다고 해요. 그리고 이게 사이즈가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얼굴뿐만 아니라 이런 몸 같은 데 사용하기도 좋더라고요. 그 다음에 더마터리 프로비타 A 레티날 아이패치 이게 또 쿨링 효과가 입증된 레티날 앰플이 듬뿍 들어가 있는 아이패치거든요. 요즘에 또 날씨가 너무 더워서 피부가 좀 축축 처지는 느낌이잖아요. 특히 또 눈가나 입가 같이 피부가 얇은 부분은 더 축 처지는 느낌인데 여름철 더위에 지친 눈가 팔자주름을 개선해주는 아이패치예요. 쿨링 효과까지 있으니까 더 좋더라고요. 이게 또 출시 하루 만에 올영랭킹 1위한 제품이라고 하거든요. 화제의 신상템이에요. 이제 시원 촉촉하게 눈가나 입가에 붙이고 있으면서 주름 케어까지 해주니까 너무 괜찮더라고요. 또 이게 쉽게 마르지 않는 패치여가지고 오랫동안 붙이고 있기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메이블린 유용 울트라 플러피 브로우 펜슬 저는 이제 메이크업에서 퀄리티를 가장 잘 따질 수 있는 부분이 아이브로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이브로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거나 아니면 좀 어려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메이블린 유용 울트라 플러피 브로우 펜슬은 젤 파우더 텍스쳐예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그려지면서 보송하게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손재주가 없는 초보자분들도 쉽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가 워터프루프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요즘같이 더운 여름에 땀 때문에 눈썹 지워질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컬러가 이렇게 네 가지나 출시됐기 때문에 헤어컬러에 좀 맞춰서 골라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 저는 오늘 브라운 컬러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스위스킨 탄탄한 비건 콜라겐 앰플 제가 또 지성이어서 모공 케어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면서도 기초 제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답답하거나 너무 끈적이는 제품은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스위스킨 탄탄한 비건 콜라겐 앰플은 되게 산뜻한 제형이면서도 피부에 끈적이지 않게 흡수가 되더라고요. 모공축소 및 탄력 케어에 효과가 좋은 앰플이에요. 저는 요거 요즘같은 날씨에 지성분들이 데일리로 쓰기 좋은 앰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건성분들은 이제 여러 번 레이어링해서 사용하시면 건조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스킨천사 마다가스카르 센텔라 히아루시카 워터핏 선세럼 요거는 이제 선세럼인데 제가 또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제가 선크림을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제 메이크업할 때 베이스 메이크업에 영향을 주는 선크림을 정말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선크림들은 데일리로 좀 가볍게 사용하실 수 있는 선크림이고요. 요 제품은 기존에 좀 뻑뻑하고 뭉쳐서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선크림이 아니라 세럼처럼 좀 촉촉한 피부를 만들어주는 선크림이에요. 이게 또 끈적이거나 너무 두껍지 않은 느낌으로 촉촉한 물광 피부를 내주는 선케어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촉촉한 제형에 진정 효과까지 있어서 여름뿐만 아니라 봄, 가을, 겨울 사계절 내내 사용할 수 있는 선크림이에요. 이렇게 오늘 제가 최근에 구입해서 너무 잘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부터 여름 추천템들까지 싹싹 긁어모아와서 보여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